자, 건 라운즈 스타트어 뉴게임 세이프 지워진 게임 모드를 고르신 스탠다드 게임플레이 응애 난이도 일관난이도 어서오세요 튜토리얼 원 버튼 클릭 1에서 4를 누르세요 공격을 선택한 다음 아무 때나 쏘쇼 애모를 소모하니까 신중히 조준하세요 이 적을 공격해보세요 스페이스바로 스페이스바로 리로드 버튼을 눌러 재장전하세요 어 어 쏘세요 공격 날아올때 타이밍 맞춰서 스페이스 누르는거야? 적들을 물리치고 튜토리얼을 완료하십쇼 재장전은 R버튼이 안되나보네 넓은 탄환 광선총 스킬을 교체하세요 이슈 트립글샷 너 귀엽다 굿럿 톡톡톡톡톡 신나 에로우는 뭐야? 맞았어. 이거 겁나 빠른데? 공격? 피하기가 힘들어요. 아 개아픈데? 피지컬이 달려서 안되는 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스나이퍼 스나 쓰나? 모잉? 익스트림이.. 엑.. 어큐레이트 앤 파워풀 정확하고 강함 관통대냐? 안된다 뭔데 아예 뒤에 오네 모르면 맞아야지 두 번 때리네 모르면 맞아야지 총알은 다음 판까지 유지가 되나? 유지가 되네 리로딩 어소스야 어? 나 두 번 눌렀는데 두 번 안 막아지는데? 막는데 쿨타임 있나? 어소스야 고블린 춤추는 거 봐 겟틀링 두두두두 고 아 두 개를 한 번에 막아야 되는구나 으이 흐잇 아니 저거 어떻게 막어? 아니 잠깐만 아니 아무리 모르면 맞아야 한다지만 아니 슬라임 이타 어떻게 막는 거야?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오 뭐 안 붙잡으면 내가 맞나? 그러네 P3 깎였는데? 미친 캠 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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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뻐 안 보이잖아 부메랑이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 부메랑이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 분명히 막지 않았음? 왜 죽은거이? 아 분명히 막아서 탄창 하나 증가했는데 아니 이펙트 떴잖아 막아가지고 머스킷 느림 아니 관통 안 되잖아 소약 아 아 뭐야 이거 판정 범위 좀 확실하게 알려줘 연타하면 안 됨 연타 해볼까 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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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야 꿀벌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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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아.. 어떻게 막아야될지 잘 모르겠다.. 벌드를 풀어라.. 벌풀 아이씨.. 불합리해요 너무 적어야 탄 판정을 잘 안알려줘 아이씨가 야간은 총알 개수가 랜덤이야 쟤네가 무빙샷을 하니까 예측하기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보통 소리듣고 반응하는데 아이C 소리듣고 반응하면 제 위치에 따라서 타임이 바뀌어 프리즘 여기서 프리즘을 보네 파괴되면 옆으로 나가는 빔을 쏩니다 보는 것보다 소리가 아 두 발 쏘는 거 킹 받네 탄관리도 좀 잘해야되는구나 쟤 탄관리도 좀 잘해야되는구나 탄관리도 좀 잘해야되네 프리즘 쟤 왜 안중냐 애호 힐 힐 힐 힐 힐 적들을 볼리모프시킴 쌍섭이다. 힐줘요 프리샘플 공짜임 시시코너 랜덤하게 스탯 부스트 탄창 최대가 5 증가하고 최대 체력이 5 깎임 부활템이야 와 도쿠 저 아저씨를 쏘면 공짜 아님 개와 소라개 꼬르깨랑 와씨 뿅 또뚱 똠 또뚱 똥 똠 또뚱 똠 안녕하세요 하 둘이 다 맞았어 제동 가까이 쏘는 폴리모프 써서 손해받네 뭐임? 폴리모프가 필요 없지 않을까? 제가 스페이스 눌러서 나가야돼요 패링해야됩니다 여기를 눌러 디텍트가 17층에서 파멸의 일격 파멸의 일격 울산홍주공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어가 죽었습니다 리로드 이거 저기까지 닿나? 이거 확인 좀 해보자 닿네 뭔데? 모르면 마세스 아이 미친 도라인가 야이씨 에반데 너브 극한 반속계입니다 아이씨 와아 페이크 치는거 봐 똥게임인데 이거? 도꼬 빠짐 도꼬 빠짐 해파리 커엽 도꼬 특 실패 아니이이이 이거 좀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이이이이이이이이 페이크 졸라치네 아이씨 모르면 마세스 미친 썬더 언프레딕터벌 볼트 오브라이트닝 뭐지? 램즈 이스 언더 집어때로 나간다구요? 야야야야야야 저걸 어떻게 먹어? 아이 미친 졸야 집어때로 나가냐 똥게임인데? 시노비 저렇게 나가는구나 아이 뭐 게임이 잘못된건 아닌데 잘못된건 내 반응 속도지 제 반속이 좀 느려가지고 이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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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우클 벌은 침 쏘고라도 죽구나 아 이런 아! 아이 미친 저렇게 가까이서 숨을 어떻게 피하냐고 없이는 반속보다는 팀플레이로 하는 게임이죠 솔직히 오버워치는 피지컬 안 좋아도 플레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아 에임 안 좋아도 알 수 있는 캐릭이 많아서 할 나 잘난 깰 때 개고생해줘 그때도 반속 필요한 보수 잡을 때 개 힘들었으니 뱀부 죽상이다 죽상 두루루뚜뚜뚜뚜뚜 가게 건 오일 자동재장선 턴이 끝날 때 0M5면 막을 때 블록킹을 더 받음 심바이오틱 클론을 소환합니다 뭐지 이거는 친구 메아리 친구 메아리 친구 ㅇㅋ 비탄판정 늘어난거 아냐 꽃게패턴 더 힘들어진거 아닌가? 옆에서 나오잖아 쟤네 패턴을 죽창 졸라약한데? 아 못막았어 뱀 뱀같이 이동하며 관통합니다 죽창 꺼지사 아 이런 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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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맞았네 야 방금 왼쪽 거 막으려면 오른쪽 거 못 막는 거였는데 아잇 거지 같은 거 왼쪽을 버리고 오른쪽 걸 막았어야 했는데 도플갱어가 단점이 확실히 있네 캐넌 무기 여러 가지 있는 건 재밌는 아니 이럴 수가 다시 하고 싶다 너무 맞았네 그래서 약했구나 패턴을 외우기 전에는 맞을 수밖에 없네 단속이 계속 오면 몰라 쓰나 아 너무 가까워 괴롭다 너무 많이 맞았죠 이러면은 가까운 거부터 잡아야겠다 생각을 보니까 생각이 짧았네 멀리 있는 애들이 쉬운 애들이었구만 안 돼 저 공격 너무 어려운데 아이씨 저거 너무 막 개어렵다 슬라임 저 패턴 개어려운데 슬라임 저 패턴 개어려운데 숏렌지 블레프트 숏렌지가 아닌 롱렌지인데 롱렌지인데 그니까 이게 사전 행동으로 패턴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개빨리 반응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 롱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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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에 붙어서 얘 오면은 요렇게 이걸 맞았다고? 한정시비 부메랑이 진짜 쎄구나 여기 노다지네 부메랑각이다 아 아니 왜 탄도 차고 체력도 1냐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부메랑 못 잡으면 맞아 나까지 맞추는 완벽한 부메랑각이었다 의잡이 풀피 된다 부메랑 괜찮지만 아니 표창 부메랑도 괜찮고 5인 궁각을 받는 버블 트릭 테스트 열면 폭발하는 상자 상자 폭발도 변신해 보이네 킹메랑 겨틀링 글래스트 밴 다 맞음 뚜따따따따따따 아니 시체가 폭방했어 아니 한대도 못 막네 무제 이럴수가 하 씨 개어려운 부메랑 3인 공강인 아니 이거 극한의 반속 겜이라 저게 유쇼 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부메랑 각이죠 너브 욕심났다 칼 숏렌즈 스워드어택 블릿스는 칼 겨틀링이 필요한 몹이도 있겠죠 체력 높은 거즈가 든 해파리 놈들 아이씨 못잡았어 아이씨 못잡아 개가 된거 솔라비암 쓰리 피어싱 빈 아우씨 굿 좋은데 이거 개좋은데 다 저만 범위가 생각보다 짧네 파지직 도루 도루 뚜뚜뚜뚜뚜뚜뚜뚜 아 아니 저걸 한발짜리인지 두발짜리인지 보고 결정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사람 피지컬이냐 솔라빔보단 하이퍼빔같은데 아아이 든든하구만 펜 펜파인애플 애플펜 엠페러와 에몽 적들이 돈을 더 널굽니다 주일드 암호 막으면 두개 더 얻습니다 매거진 어텍스 마이트 낫유즈 에몽 마이트가 뭐야 아 운발게임 됐네 솔라빔 성공시키면 날먹각인데 실패 히 어텍스 히 히 히 히 히 히 히 히 히 개 패는 별로 안좋을거같은 아니 뭔데 이건 또 저거 막아지 솔라빈이 왜 약해 올킬 안다니까 탄소도 안되는거 뜨는거봐 죽을거같아요 한편이 뒵니다 아니 이런거 어떻게 막아 사기 아니냐 아니 왼쪽을 막으면 오른쪽을 맞아야되잖아 뭐 어떻게 막는거야 이거 개가 골갑게 하잖아 개가 골갑게 하잖아 하 엇박해 짱난다 엇박인데 알수가 없어 미리 그냥 보고 막아야되는데 말이 되나 이게 그게 사람 피지컬입니까 그게 사람 피지컬입니까 빗나갔다 와이드 40대 아저씨도 엔딩본 게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에엥 다 막은거 아니였음 몸으로 막았네 여기까지인가 프리즈입니다 아니 저런거 어떻게 막냐고 말이 돼 아니 쏘자마자 가드했다가 어? 다른 패턴이면 맞는거자 야 저거리에서 저런탄을 쏘면 어떻게 피하냐고 사기야 이거 으서오세요 버스트 운빨이라 3에서 8발이 아 와 돈을 판다 쿠폰 프리샵 아이템 아 장난? 75원으로 50원짜리 아이템을 구매하세요 상자의 스탯 부스트가 커집니다 주인을 써야되는데 두두둑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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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속도そんなσι 멋대로니 장난하나 두둑 성능은 확실하구만 번개 이거 아까 뒤로 날아가서 쓸모없더만 아 이거 지금 보니까 데미지 몇인지 안 나오네 문어 두 마리는 결국에 같이 못 때리게 되네 안 돼요 아이씨 겁나 불합리해 게임이 왜케 불합리해요 펜 강렬한 비즈 아이씨 겁나 불합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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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쏘고 난죽 되가는거 봐 아이씨 겁나 불합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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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iers 아이씨 겁나 불합리해 억íz 와 건드로메다 질병 젠장 와 쟤들 무빙하면서 써서 넘피하기 힘듦 아니 막았자노 큰 구렁이 문어색 탄을 별로 안주네 땡 세상에 요새 중과로 방송보다 닿는게 습관인데 정상인가요? 정상이죠 정상 빠다죠 윙6094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동 습관 류요바가테끼요쿠라우 아이씨 어뜨다 아니 미친 야 저걸 어떻게 다 막냐 아니 똬라이 아냐 아이씨 어떻게 다 막어 말이 돼요 이게? 저걸 어떻게 막어 사망각이네 아이씨 이건 막을 수 있었는데 멘탈이 상해서 못 막았다 이거 가까이 있는 거랑 멀리 묶는 거랑 난이도 차이가 너무 크다 이이이이 방패 몇 개 짧은 너먕 유리 어머머스 제가 사람을 못 보내겠어 빠세 겸 듀르도든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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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오 다 썼다 1스테이지는 이제 할만한데 2스테이지는 아직도 너무 어렵다. 궁각이는. 스나이퍼. 스나이퍼. 뱀. 뱀도 있고 용도 있다. 서펜트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번역을? 데미지를 3배 주고. 데미지를 2배 받습니다. 바다뱀. 맥시멈 헬스 3. 체스트 부스트 증가. 체력이 짱이야. 무조건 체력이지. 뱀. 저. 너무 어렵지 않음. 어떻게 피한. 쓰레기 같은. 저. 어떻게. 막을. 대체. 저. 막을 수가 없네. 서펜트도 그냥. 뱀이에요. 서펜트. 서펜트. 미사일. 미사일. 큰 반경에. 폭발 데미지를 입힙니다. 응. 응. 아따. 진짜. 얏. 이 스테이지 너무 어려운데? 명종료 81% 이벤트 그래픽이 연락되는구나 이응 이응 가지 바꿔보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모카 범블빙 허니 모스 라벤더 민트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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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앎 Hebrews 궁 막았는데 뱀부 죽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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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렇게 쏘는 거구나. 뱀은 필요없어요. 맥시멈 에모 요호이 왜 안 돼 아니구나 쿠폰인 줄 알았네 왜 쿠폰인 줄 알았지 망원되었잖아 언데드 뱀은 필요없어. 뱀은 필요없어. 뱀은 필요없어. 겁나 느리네 이거. 뱀은 필요없어. 아니, 말이나 됨. 아 씨, 가불기 아니었어, 방금. 그냥 한 발 한 발마다 가드하는 게 나은가? 아 씨, 아아아아! 쓰레기야임. 모기다, 모기. 혐기 저런거 대체 어떻게 막아 이해가 안되는데 타이밍 1정안가? 너 빨리 썼다 아 모기 때문에 눈앞에 보였는데 아깝다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흠 제발 다음 라운드 보내줘요 길로틴 내 무너가 개념이구나 나 피하는 방법을 몰라서 맞는건가?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 아 이 미친 폭풍 아 이거 두마리 안맞을거같은데? 맞네 맞참네 도쿠하나 빼고 다음 맛가네 겟틀린 겟틀린건 크리티컬 찬스 쓰시 스팸 무스비 무스비 무스비는 뭐야 그것도 무스비 무스비 최력바타씨 어색하나 크립트 또 얘네들 패턴 몰라서 얻어받겠네 돈대 너 모르면 맞아야지 너무하네 진짜 나는 갑니다 총알 데미지는 왜 안 적혀있어야 아이고 야 넘겨 넘기라고 잘못 눌렀다고 킹반네가 생각보다 어디든지 타이밍이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와이드 와이드 저거 똥송이잖아 하유 세상에 크래커 크래커 솔라빈 덩겜 건 캡슐 옵기네 안녕하세요 매거진 가타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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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다 저거 두 발이나 마수란네 비하이브 아까 먹은적 있던 총인데 아까는 못 써봤어 이거 뭐야? 굴인데? 구렴 다시 써보자 굴인데? 구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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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1박애들이 양심있는거였거든 아 축산 축산 트리플 쓰리 아니 그냥 트리플이구나 트리플 벌 벌 벌레기 퍼밀리어 데몬 나다줘 고통스럽다 퍼밀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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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부조리하네 피 채워줘 탄 돕다 똥개미구만 똥총으로 시작하면 릴리키엔 마렵다 이럴스 릴리키엔 마렵다 이답은 마이너리 Про 릴리니세 으아 윙 윙 윙 어 킬로티 세 번째 Double Bull 벌들 다 자살했어. 벌들 다 자살했어. 아 아 아 아 아 플린트라 좋때만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버프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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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를 받을 때 암호를 회복 으 3킬하면 회복 우 으 으 리치 으 으 으 리치 어서 오구 으 으 으 으 으 굿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히스 아이템이 질 밖에 안돼? 개똥송이네 개판이구만 개똥송이네 개똥송이네 3라운드는 갈 수 있겠네 클리어가게 이러니 플래그 안되니 드롭 드롭 플랫 매시브 레인드랍 포잉 포잉 뭐야 포잉 뭔 총이지? 첫발은 아닌가? 랜덤인가 그냥? 개스릭이네 이거 바꿔먹자 랜덤 발리스타 왜케 비싸요 아저씨 머니드랍 플러스 건 캡슐 빔 매우 정확도가 높은 빔 필요없는데 역시 가차는 안돼 그립트 크립트 치 커연네 감탄사 참기 흐흐흐흐 거짓든 유령수액들 죽창 꺼져 제작전을 못하고 왔어 거짓같은 겜 모르면 맞아지 막을 때의 스페이스 그 카테고리 바꾸는 거 까먹었네 이제 바꾸자 가테고리 바꾸는 거 까먹어 1라운드 이제 10라운드 크리스탈 파이어어 크리스탈 포어 이즈 포인트 오브 메싱 헬스 덤벨 맞고 나서 무적 시간이 길어지면 크리티컬 찬스가 생깁니다 상점 구매하는데 왜 크리티컬 크라우 다운 이즈 Prozent 띄스 아 덤체멸 덤체멸 분열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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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기 힘드네 개시게임은 아닙니다 으읍 크리티컬 개센데 충격 크리가 데미지 두 배인가 스타멸 우주 측면 안전 없앨 다시 powered y 제력...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쎈네 쥐지 어떡해 fth ff ff 흐아, 디즐본 크리스털 맞쩌봐라 한반 각 봐야된다 으아! 아아악! 쌀골이 캔 저 상자가 열렸어야 했는데 상자를 못 열어가지고 시작무기 랜덤이오 도시락 벤보 일 레벨 선 맞았는데 의자 비겐 겟링 겟링 용 부활 받아줘 겟링 감 납미래 오, 서세요.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빔 애매하네 상자 까기에는 빔이 좋을지도 하 강남이 완전 엑스컴 요원인데 빔 미사일 10코짜리야 버렸던 버블이 다시 돌아왔네 청키 암호 맥시멈 암호 4 크립트 데미지 왜 계약해 쟤네들은 왜 이렇게 쎄고 나는 왜 이렇게 악해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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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왜 계약해 스플델이 4 데미고 중간이 7 데미올 부메랑이 차라리 더 쎄겠네 쟤 너무 어렵다 사망각인데 아 쓰레기겐 와가 덱을 그라우 폴리모프 폴리모프 이거 쓰레기겐 폴리모프 분리모프 클리어 커여...к mega 당한게 많아서 안그러네요 가드는 일일이 눌러줘야돼요 딩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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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스킷 뭐스킷도 별로던데 마쓱 마쓱 1 2 2 2 3 4 상점 주이넬스와덴 상점 주이넬스와덴 씹 그릇 가능할 시간도 없이 써버리네 3 2 2 3 3 4 4 P4 P4 4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뱀 용을 뱀으로 용을 뱀으로 어 бл 어 그래 그래 으ุ으어 거짓 같은데 손님이 뭔지 그 이거 안 닿지 이거 닿네 도교의 라이크 겸 이건 안 닿겠다 벤북 이거 은하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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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상 너무 약한데 이게 어떻게 5코프트야 단건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크래커 죽창하고 포스트치고는 너무 약하다 한 3,4정도면 몰라도 리탈리에이트 뭐야 저거는 빈두 깨셔요 이제 내가 맞았을 때 내가 맞았다는 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군 어 쏘세요 나 안 먹어 이건 길로틴 필요없지 땜반사도 뭐 나쁘진 않네 야 이거 왜마냐 어 간나빗 죽겠다 아 한 솔라빈 힘들다아 와이드 와이드 필요 없는데 부활탠 부활탠 accepted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나이퍼. 아니 이런 말. 아니. 선마는 저, 저 종아일도 별로 안 주는 게 아이고. 피도 받고 데미지도 쎄고. 그지 같은 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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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쟤 앉으 패턴 개장 나 진짜 미티어 아니 막았잖아 비가 없는 깼네 뒤에서도 날라오는구나 커틀러스 관통이야 관통 맞으면 암호가 찹니다 이제 맞았을 때 명분 생김 탄이 없어서 맞는거임 뭐에요 이건 갑분싸둥 갑분싸둥 옆으로 던집니다 옆으로 던집니다 그녀끼리 투데시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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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쓰레기 주지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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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백도 맞으면 안되는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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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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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사일 필요 없는데. 락키러셔. 락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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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알아도 맞아진다 1라운드 발리니까 진짜 의욕 떨어진다 아이씨 아 진짜 하기 싫다 맞으니까 진짜 개하기 싫은데 손해가 너무 많은데 아니 맞았을때 안좋은 쪽으로 수노부리도 많이 골렁 체력도 손해보고 아이템도 손해보고 안 맞으면 둘 듯 반사팬 반사팬 반사도네 개사기인데 반사 그냥 솔라사기인데 미친듯이 사기인데 반사팬 사귀면 뭐하냐 뒤지는데 괴롭다 슛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축창 축창 개 안좋던데 탄 맛 많이 먹고 크리티컬 여기 죽상은 나만 한 방임 오씨 아니 저거 원래 한 방씩 오는 패턴인데 화살 왜 보호가 아니라 애로우일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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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밭 살소 살소 그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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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n 크리렘 개 센거구나 안 돼 안 돼 아 작네 개사기 템 들고 졌네 아 이번 해골 세 마리가 전부 다 어따 쓰냐 활 너무 좋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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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이걸 왜 맞냐구 1막은 애들 너무 가까이 있다 이거 초반에 스놉을 너무 많이 고른다 안 맞아야 되는데 아니 안 맞으면 벌써 게임 깼지 거즈같은 게임 뒤에서 지르다니 비겁하다 어따 겁나 심하네 길러틴 크리먹사 크리가 생각보다 좋지만 잘 뜨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개차이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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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 아니 저거 어떻게 막는거야? 문어가 제일 어렵네 락아불리니 락아불리니 탄 공급 차례 중 음 어헝 으으으으으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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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쓰읍 쓰읍 평타도 있고 궁도 있고 완전 한조네 쓰읍 쓰읍 폴리모프 필요없는데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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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린트락이 되게 좋던데 쓰읍 떳다 제발 기회다 사기템으로 돌려야지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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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애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아 일단 힐부터 승 char 게임 힘들다 진 빠진다 개수 행이 나오네 반사들 피격딜 갑자기 분위기 아이잡 벌써 반피던데? 1번맵에서 반피던데? 아니 개간네 진짜 이펙트 치고 안보이잖아 아 지친다 깡피지컬 게임 배터리 익힌 으어엉 흐읍 그왕 꼴보기 싫은 버섯색 말리스탄 더러운 게임 백악 그라 유프트랙 펄스텍 펄스텍 와이드 enth 펄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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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p 푸오 박셉 만찬 도방 만들어 Grab 세베 데미지 받는 데미지 2배 위헌 보상 13스택 13스택 캐논 딜 3배가 개선해 10스택 20스택 이거는 문어 잡자 야 문어 싫어 20스택 날려줘 20스택 폴리모프 필요없는데 상자에 폴리모프 상자에 폴리모프가 되는구나 이거 커즈드 암호 먹을만한데 리치랑 리치 10스택 근데 여기서는 딜찍도 힘들 것 같은데 딜이 모자라지 10스택 열로랑 으아씨 개졸 갯틀린 갯틀린 넷 너무 긴장했다 갯틀린 이거 졌다가 길러 킬로틴 킬로틴티 킬로틴틴 킬로틴티 킬로틴틴 길로틴이 3데미였던가? 2데미였나 3데미였나? 3데미.. 3데미 맞았던거 같은데 그러면 9데미이면 베스트 데미지 나오나? 안나오네 도메랑 도메랑 개새겼다 근데 내가 맞아도 개 아프겠다 도메랑이면 다 한방이건데 진짜 다 한방이다 쿠폰 데몬 내가 맞을때 여섯개일거 아닐까 궁금하지 아니할수없다 4데미였나 어떻게 쏘지? 체력 7이라서 길로틴으로 왼쪽 코트 두고 두 마리 잡자 4데미였나 와아 14렘 인생 뱀 흠 손톱 깔끔 그러면 지금 한방이네? 맞으면 저부터 조져야겠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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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 퍽 없어오세요 네 저거 마지막 방인데 뱀 도오세요 스스스 뱀 뱀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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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로 스킵해 그래도 일단 살아있구요 퍽 퍽 퍽 퍽 퍽 말리스타 또 왔니?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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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일 이영 에모에서 턴을 종료하면 자동으로 재장선 시면 1p 50인데 미티어 갔을까 스네이크 갔을까 거의 뭐 두 대 때리면 잡을 것 같긴 한데 딜은 근데 패턴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맞고 죽겠지 미티어 갔을지 스네이크 갔을지 모르겠는데 둘 다 써봐야겠지 18뎀 아이 미친 보소 쪼 2화는 퓨즈쿨일드 2화는 퓨즈쿨을 겐 4화는 퓨즈쿨을 겐다 으아... 터득 닛겜 늘 닛겜각인데 죽자 모임 짤 칼전이었네 죽여 그냥 시장 무기가 좀 잘 더야 되나? 뭐지 이건? 탕 그래픽 무슨 로그야 이건? 보기 겁나 불편하네 솔라빙 탕 그래픽 버그 뭐야 이거 불편해 아 고소해 으악 아이 자동 재장전에다가 솔라빔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용 용 드래건 만침두방 개 그런 개는 이미 플린트샷 플린트락 으악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으악 4 4 4 광서집슬기 여기는 문어가 제일 어려워 문어색 때려놔시 땡 사기당했다 체력 먹겠는데 뭐야 이거 빔 매우 정확한 빔 빔 1 빔 2 쌀보리 문어 빔 2 근데 이거 데미지 표시 안되는거 좀 아쉽네 빔 2 빔 2 빔 2 빔 2 매거진 빤 빔 2 빔 3 빔 3 빔 3 빔 3 빤 티를 애매한거 봐 안타깝다 정말 빔 4댐이니까 빔 두번 쏴야겠네 습 벨로 푸면은 돈 많이 줘요 거지같은 게임 덕후 가 벨하는거 봐 가지고 있던 거 봐 거고 벨하는거 봐 벨하는거 봐 아 게임 거지가네 아이고 어우 딱샤 아 아까 왜 사라졌습니다. 와아 으으으으 진짜 너무 힘들다 저거는 안 맞는 맞았었어야 했는데 트립슬 총알 좀 더 줘 상자가 더 나옵니다 아 아 아 아 크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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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틀러스 꺼틀러스 구려 딜이 너무 약해 깨틀링 레시빌 스택 대원으로 구분 게임이 코틀러스 아 자꾸 나와 코틀러스 아 코틀러스 아니구나 소드 다 막았다 그래도 별 아홉 개 별이 아홉 개 웨이브 템 좋은거 좀 줘봐 해골 해골님 그립습니다 클론 한번 더 해볼까 클론도 해골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메아리 친구가 있어요 클론도 해골이 클론도 해골이 중zego DEN 데미씨가 왜 한번만 들어가는거같에 데미지 왜 한 번만 들어와 이건 두 번 들어가는데 쓰나는 어어 이거면은 그러면 두 번 들어갈란다 써봐야 알겠지만 플린트라 아 왜 재장전 안해줘 재장전 해줘 아 이건 아 미친 게임 개같은 시작무기로 입어주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기본총보다 구려 아 아 아 아 아 아 버블 아니 나갔는데 이번엔 탄이 적게 표시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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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메티어 안 돼 진짜 별 날려봐 총알 날라올 때 타이밍 맞춰서 버튼 눌러서 막아야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한마리도 안 좋네 샘 미티어 너무 그린데? 몇 발 더 날라와야 되는 거 아냐 밸런스가 음향이구만 으악 넌 너무 힘들다 번개특 안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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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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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미니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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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도 깎이고 탄도 차는건 약올리는건가? 둘중에 하나만 하지. 1B 1B 2B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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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B 어서오세요 친구 아이고 넌 넌 넌 넌 넌 넌 읎 끈 아이 비친 이게 퇴레 어? 어? 개피하는거지? 피할 수 있긴한건가? 아 또 보그나 퍼브캔 클론이 몇몇 패턴 너무 어려워져서 데미지도 두백이나 줘 아니.. 아이 짱 맞았을때 손해가 너무 크다 진짜 와이드 맞았을때 손해가 너무 크다 진짜 와이드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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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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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다섯 발만 차냐? 뱀 감나빗 다섯 발만 차냐? 이 일에 15명 다섯 발만 차냐? 감나빗 으으으 세상에 그렇게 안맞나요? 아 좀.. 타비 나가시 자 또 와이이 롬파라 오케 마거 저걸 거지같은겐 아 맞으시라구요 지금 스프라이트 가끔 깨지는 것도 버그인가 까비 나 벨벗어 근데 별 벨벗어 에로우 으악 아니 저렇게 가까이서 변하고 던지면 어떻게 피하냐구 겁나 게임 부조리하네 쓰나 쓰나 이게 이냐 게임 압두자 쓰나있으니까 아 비싼 탭으로 나가놨어 눌봤네 아 안녕하세요 나이스 저 시간이네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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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전쟁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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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4 5 5 5 어디 스컬을 살까? 빅 에모 다음 뜨자 흐흐흐흐흐 아니 아까 빔 쓰더니 왜 패턴 바뀌었어 다 맞았네 상점조인 죽이면 그 다음에는 상점 이용을 못하나 상점 이용을 못하나 침이 계속 나왔나 템이 계속 나올랑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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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메랑 부메랑도 세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나이스. 왜 체력 게이지는 버그가 안 나는데 총알 게이지만 버그가 날까? 깎아줘. 깎아줘. 안 맞춤. 안 맞춤. 안 맞춤. 미사일. 미사일 꺼져. 별. 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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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커 크래커 스나 아 친구가 어렵다 친구는 못참지 탄막 생기는거고 크래커 투 스나 20등 와 이거는 어떻게 낙냐 아이 참 크래커 야 이것도 못망가다 똥매랑 빼야겠다 비하이브 에이 다송 랜덤인가 진짜 개 에바인 다 맞네 아이씨 개짱나네 진짜 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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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 그 패턴 나오면 못 피할 뻔했네 제발... 별 12개인데 제발... 으악! 으악! 개빡센 드디어 1막 퍼펙트 이런 긴장감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오예 ㅎㅎㅎㅎ 다이아몬드 안녕하세요 뚜루뚜뚜뚜뚜뚜뚜 뚜루뚜뚜뚜뚜뚜뚜 어휴... 저 오피하기 진짜 게임들다 야 왜 재장전 안해줘 안돼 아 안돼 왜 재장전 안해줘 커틀러스 쓰지 말걸 재장전 각이었는데 보리만 다섯번하네 다섯번하네 이십일별 똥매랑 infl국 집게 사장 стал 새서는 와아 저거는 좀 아니지 위친 아잇 타이밍 개칼이네 진짜 쏘글라구 개 부조리함 진짜 성공 인데 어차피 진짜 소중하겠네 열받게 하지마 블라스 건오일 말이없다 아잇 아잇 뷔위웨어 아잇! 게임을! 3시간을 넘게 했는데 아직도 맞아 타이밍이 얼마나 칼이면 이거 게임성 좋은 점프킹 아니야? 개짱나네 진짜 타이밍 너무 칼이잖아 아 밑에 꺼져 죽으면 1스테이지부터고 만쯤 좋다 다음 싸우자 타임 투 다이 왜 사댄밖에 안 들어왔어? 왜죠? 타이차 쩌 저거 소리야 이제 저거는 안 막아지나? 그랬더니? 퍼밀리언 퍼밀리언 아니 분명히 가드를 냈는데 죽었어 타이밍이 이 칸이라 그런가? 퍼밀리언 가불기는 아니긴 하겠지 집중 안하고 있었다 멘트 그리IGHT 비버 이러면 힐 뜨잖아 망할 에엥 버그 아니야 나갔는데 나갔는데 시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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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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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덱이던데 쓸일이 없다 저거는 다진 다진 비하이브 한파 줬다 3,3,3,4 12 12 으아 안돼 너무 깍쎄 아 위론 시노비 너무 좋고 크랭크 크랭크 쓸모 없는데 크랭크 아 아 아 아 아 슬опрос 砂 오, 이 에리다 맞을까?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수비 상점이 아무리 허접이라도 쟤도 먹고 살아야죠 용 빼자 5댄밖에 안나오네 용 왜케 악해 아 스나 건 오일 스나 각 아 이걸 두대나 맞았다고? 이거의 시작이야 저건 무슨 소리일까? 아이고 위기네 사망각인데 사망각인데 모뎀 무기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뱀 건 오일이 있으니까 피스톨 버리자 아 저거 진짜 개빡새네 진짜 없어오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세센트 샌샌! 도매랑 도매랑 필요없잖아 필요없는데 안먹을수도 없고 만진두방 친구 또 친구가게야? 친구는 못참지 친구 싸다 저거 먹어야 재력이 오를걸요? 개쌤 만사천딜 모임 속성도 있어? 뭐지? 이거... 시노비는 친구효과 못받으니까 이건 덜해야지 시노비는 왜 친구효과 못바냐? 비하이브? 비하이브 와 빗나갔다 당이다 아 이런 친구 부메랑도 못참는데 부메랑도 버려도 잠깐만 팔꿔써야되는구나 거노일 때문에 뭐야 여덟개 아니었음? 잘못받나? 아 그... 버블이 일곱개구나 바보 뭐 쓰지? 버블 버블 주소 버블 존수하십시오 부어라 벗 벗 벗 벗 벗 벗 부메랑 빨리 벌어야되는데 아크... 8코 떴다 7코 8코 5코 번호일 잘 띄워야돼 아 이제 보스전이야? 스나만 잘 쓰면 되겠네 아 뭔 미친 피스톨을 줘 장난 똥 때리나 아크를 뺄까? 아닌데 아크들 구할걸 비하이브 버릴걸 두명이 샀으니까 두개 줘야되는거 아님 반박불가 스몰아무랑 매거진중엔 뭐가 더 일을 잘할까 돈도 두배? 에모 살까요? 매거진 살까요? 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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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주인 죽이고 다 가져가면 됩니다 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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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빔은 어깨 박는대요 솔라 아프네 머리 딱 돼 도라인가? 도라 아까..너무 말맞았어 클가게 온대 도루룩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열받네 시노비 짱노비 화살보단 시노비가 거의 무조건 낫다 아니 왜 아유 왜왜왜 왜 맞냐고 상자에서 회복되잖아요 이러면 펜 파인애플 애플펜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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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만 안맞았으면 테마나 더 사는건데 개트링 10대입니다 세구나 각도가 예술이네 잠깐만 파피 됐네 너무 많이 이랬다 상실감이 너무 커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뭐 미친끼임 미친끼임 아이씨 저거 부풀풀 회복이나자 머스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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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아 진짜 돌겠네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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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보상 수비를 확인해야 되는데 개차이 킬로틴 구뎀 진짜 킬로틴 더블임 미니게틀링 미니게틀 지금 구뎀인가 미니게틀 지금 구뎀인가 스프레임 미니게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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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삭 크리스트 할 필요 없는데 근데 이거 엄청 쌀 것 같긴 하다 해골이라서 킬로틴 범위 체크 보이는 그대로네 크랭크 갖다 버렸는데 기어이 다시 나오네 막았을 때 에모를 더 받음 반사 안 써도 되지 히오스 연전연패 클랭크 돌리자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맞아 아이씨 아니 거지가네 진짜 아이 주지마 이거 크리스탈 시작총 너브구린드 피스톨 상향순 음 약불벌 시노비 직선 막아야되요 다 자살하는데 다 자살하는데 다 자살하는데 벌들 왜 다 자살해 이번에도 자살하나 으악 속았다 어 없어오세요 이번엔 자살하는 애 크랭크 아이 크랭크 싫다고 별이 돈 많이 벌게 해줘요 별이 돈 많이 벌게 해줘요 히어람은 뭐있나 히어람은 뭐있나 대형탐 히어랜 히어랜 선택일까 가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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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탈을 위해서 라이트닝 가스레 개굴 하이 와.. 이건 진짜.. 각도가 예술이네 안 돼! 제 실패 제 실패 제 실패 으잇! 아잇잇 도착해 돼! 뱀 5, 6, 7 건오일각 빅애모 진짜 건오일이 나왔네 돈 좀만 더 먹었으면 애모 많이 먹었을건데 그지라 서럽다 프리즘 5, 6, 7을 유지하자 건오일축 5, 7, 8 5, 7, 8 아 진짜 패턴 개더럽다 진짜 너무 더럽다 진짜 너무 더럽다 진짜 야수죽갠데 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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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보기 마을보기 혐기 쓰다나 주제 반 거짓말 플레임 마을보기 마을보기 끝 페턴 괴돌아 2부에서 계속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드로메다. 저거 잡으려고 물방울 들고 온 거잖아. 13,000딜 길로틴 이게 게스레인데 왜 7코스트 왜 6코스트야 이거 저거 또 뭐 숨겨진 기능이 있는 거 아닐까 아이 손 넘네 아 손 넘네 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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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미친 목이 개알밉다 목이 개알밉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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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빡세 깨자 클각 대포 해골 안 사는 게 낫겠지 도쿠 도쿠 씨나할 만하다 드디어 클각이다 심연 얘 또 3단 변신하고 난리 치는 거 아니지? 도쿄 도쿠 씨나한 도쿠 씨나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드보드 언락 하드보드는 미쳤나? 맛만 볼까? 미쳤나? 응 아네 응 쓰레기 게임 아네 어 아네 어 예 재밌어구요 끝 끝 끝 끝 끝 끝 끝